안녕하세요. 이 가게 가고 싶어서. 근데 사람 엄청 많았어. 자전거 타서 살이 진짜 죽었어. 그래서 2일 동안 쉬었어. 이 생각보다 사람 엄청 많아. 나 이거는 솔직히 한국에 와서 항상 먹고 싶은데 그냥 기회 없으니까 오늘은 이 날지는 깜짝이 땡겼어. 써서 먹는 거. 뭐 할 텐데. 아 내 차린이네. 안녕하세요. 네. 이거 2인분이요? 네. 파프 어디에서 있어요? 공기 파프. 네. 혼자 왔어요? 혼자? 네. 혼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밥 하나 주세요. 네. 밥 하나 괜찮. 어, 김치 양이 많아요? 많아요? 어, 많아요. 김치 양이. 혼자, 혼자 먹으니까. 어. 그거 양이. 많다라고? 어. 1,800. 6,000. 6,000. 네. 이 총은 아니면 카트 더 편해요? 아니요. 이거 맞아요. 아, 좋아요. 네, 이게 좋지. 현금 좋아요. 그럼요. 서로 안 나가잖아. 네. 저도 현금 좋아요. 네, 저도 현금 좋아요. 아니면 김치도 먹을래. 아, 김치도 먹고 싶은데. 많으면 그냥 집에서 먹어요. 네, 가져가서 먹으면 좋지. 네, 가져가서 먹으면 좋지. 그럼 그냥 그대로. 김치 하나 주세요. 이거 2,700원. 어, 또 현금 있어요. 어, 현금 있어? 어, 네. 어머니 위해서 현금 가지고 왔어요. 네, 고마워요. 참. 아유, 고마워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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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엄마 밥 만들어주는 느낌이. 약간, 우와,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다. 아, 엄마! 나 밥이랑 김치 같이 들어왔어요. 이렇게. 빨리 뒤집어라. 제가 단것 먹고 싶은 거냐. 이건 뭐야? 쓰레기덩이에요? 아, 다 절다. 다 절다. 진짜 다쳤어 아아 잠깐만 It's burning oh my god 다쳤어 다쳤어 한국인보다도 한국 스타일이 많아 외국인 먹자 이거 됐나? 이거 됐나? 와 정말 편해 이거 됐어 와 정말 편해 이거 됐어 된 거 같지? 사장님 여기 불 좀 떠서 봐요 어? 먹겠네 김치 여기다 올리면 안 돼요? 어 안 돼 여기다 올리면 여기 편해 이거 올리면 안 되는 거야 아 아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에요? 홍콩사람이에요 홍콩사람이에요? 왜 홍콩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? 응? 홍콩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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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찍어 먹어볼게요 와 이거 미친 와 이게 미쳤어 이게 우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팝 팝 김치 김치 잘 먹었습니다 고기 먹겠습니다 슈퍼 맛있어 맛있어 오줌 소스 이거 소스도 먹어봐 구워 유옹 고기 꼴박 고기 오쥬 오쥬 먹어볼게 야 이 오쥬 보통게 다쳤다 아 다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여기 앞에 오쥬 앞에 안녕하세요 오쥬 너무 뜨거워 이거는 캐나다에서 열어놓으면 큰일이 이거 진짜 아 케첩 이건 케첩 학교에서 뭔가 잘못해서 랍스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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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이건 좀 이렇게만 넣어서 맛있어 이렇게 한입 한입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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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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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달콤해요 너무 달콤해요 너무 달콤해요 너무 달콤해요 이거 여기에서 먼저 먹고 아니면 여기에서 먼저 먹는 사람 아니면 중간에서 먼저 먹는 사람 아니면 중간에서 먼저 먹는 사람 나 머리 무조건 솔직히 왜 머리 알아요? 왜냐면 여기는 제일 파삭 파삭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너무 달콤한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삭 파삭 그런거 달콤한 느낌이 없어졌어요 이해해요 약간 아이스크림 없는 느낌이 마지막에 파삭 파삭 오늘의 동작이 어디에 있을까 아멘